안녕하세요 광신 전해주는 사람의 설태형 최유찬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신림사거리에 매치한 올덴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김마라씨 바로 와시죠 자 저희가 이렇게 올덴피자에 들어와서 피자에 주문을 했는데요 피자 가격은 웬만한 피자집과 비슷하지만 다른 집 피자보다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지만 한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잘되어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다음에 또다시 갈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세력이라 짧았지만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도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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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웨대 피자를 방문해서 사진 촬영 후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음료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